아니 근데 플레이오크로 가서 그런 거야. 오늘 버스 타고 올 때도 아 오늘 버스 타고 오는데도 옆에 저희 버스 옆에 차가 어떤 차가 섰는데 아까 차가 보고 있는데 선이랑 저랑 이렇게 앞뒤로 앉거든요 버스에 창문이 너무 버스랑 가까워서 어 이상하다 했는데 창문이 쯉 내려가더니 막 맞지 진짜 이렇게 했지 나 너무 놀랐어 근데 나 놀라서 선이 막 불렀어 선이 안 돼서 선이도 보고 있었어 우리 보고 있다고 보고 왔어 근데 아쉽게 못 찍었어요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왔어 근데 우리 다 놀진 모르겠지만 저희 다 시켜봤어요